이 마더 컬러로 이렇게 진한 인디고빛을 가진 이걸 하나 더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에 좀 올리나요? 제가 계속 이거는 입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픈해서 그냥 롱 자켓처럼 트렌치처럼 그냥 그렇게 입어주셔도 돼요 툭 걸쳐서 가실 때 그리고 벨트 없으니까 그냥 이거 가운데 하나만 이렇게 잠궈주셔도 되고 이렇게 입고 운동화 신으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 주머니 있고요 주머니엔 이렇게 배색 저희 많이 쓰는 내추럴 컬러 배색 오트밀 같은 그런 배색 넣었고요 여기도 배색이 들어가 있고 소매끝 안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소매를 롤업해서 이렇게 다른 컬러 배색들이 보이면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죠 이렇게 셔츠에 같이 입어줘도 괜찮네요 셔츠 카라 있는 그런 거요? 아! 이렇게 레이어링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잠궈서 뭔가 레이어링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연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픈하셔서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오픈하셔서 입으셔도 되고 전체를 다 잠궈서 입으셔도 괜찮아요 원래 전체를 다 잠궈서 입으면 되지 않죠 원래 전체를 다 잠궈서 입으면 되지 않죠 저는 여기 안에 전체를 잠그지 않고 안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예쁘더라고요 지금 두 개를 같이 입어가지고 참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